저희 매니저님이 성금성금님이 추천해줘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또 뽑으면 애교 아 그런게 어딨떠요 아 싫어 애교 싫어 애교 완전 싫어 뽑으면 애교라고? 그런게 어딨떠요 논란이라고 아니 뭐 논란이야 너는 들면을 괴롭혀 너 왜 그러는거야 야 나 옆에서 웃을라 제일 미워 오늘 두수가 제일 미워 2022년 이보다 더한 감동실화가 어딨을까? 감동적인데 뭐가 감동적이야 무람이 있었다고? 진짜 나빴어 부어님 이걸로 눈물 닦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휴지 한장 들었는데 만원짜리 휴지네요 감사합니다 돈으로 닦는다고? 그럼 어떡해 법사님 애교 정해주세요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내가 애교하는걸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니야 그냥 내가 애교하는게 좋은게 아닐거야 트수들은 내가 애교하면서 개로하는걸 좋아하는걸 고맙게 할거야 거짓말 치지마 아니죠 둘다죠 죽구나 아이차 튀드보건 한번해서 트수들이 싫어할거에요 안했던걸 해야지 소스로 남는다고 좋아하겠죠 그정돈 저도 알아요 네 그래서 고민중입니다 오케이 기다릴게요 여러분 너무 신경쓰지마세요 괜찮습니 아! 요새 1등 뺏겼잖아요 나 1등이었는데 나 방금 목 날아갔잖아요 나 방금 목 날아갔잖아요 뭔 리트에요 싫어요 싫어요 다시 안할거에요 이 게임은 어? 이 이후로 안할거에요 절대 안해요 아 골랐어요 뭐죠? 매니저님을 통해서 전달을 한다고요? 매니저 애교가 뭔지 데려가세요 뭐야 이게? 확인해봐야돼 이거에요? 냠냠이 뭐야? 아 맞다고?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애교 애교 적어야 되거든? 기다려봐 따로 MR은 없네요 이건 다 장난 아닐거 같은데 르나모리 어 이건 다 장난 아닐거 같은데 아 MI 저기있다고 보내주셨네 감사합니다 아뇨 빨리하고 끝내자 빨리하자 한번에 끝내자 원투만에 끝내야지 그러니까 음을 제대로 한번 익혀볼까 나야? 아 알았어요 아..쳤다. 다시. 먹을 때가 제일 이쁘네.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데. 아잉! 도 Also 재고마 진짜 아! 진짜! 저거 이거 영상모멘서 하니까 이거 방금 가사가 뒤늦게 떠가지고 아니야 잘못 눌렀어! 먹을 때가 제일 예쁘네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포동포동한 네베짤 이제부터 닐꺼야 됐죠? 이정도면 됐죠? 됐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게임 삭제해! 게임 삭제 관리 세고 세고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감사합니다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끝났어요 아니 설마 게임 엔딩 보고 우는 사람이 있나? 야 야 여기 있다 왜 그리고 엔딩 보고 온 거 아니거든? 검 뽑고 있는 와중에 겁나 두드려 맞아서 울었거든? 운 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이야? 어? 시 네네 알게 좀 내다? 검을 다 분질러 버려야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녹인 다음에 재생할 수 없게끔 세상에서 없애버려야돼 검 검 검 범에서 검이 잘못했네 성검 성검님 말한거에요 그거 말고 게임에 나오는 검 말고 성검 성검님 말한거라구요 네 성검님 성검님 말한거라구요 게임검 말고 앞으로 모든 게임에 검을 안쓰겠다는 의지인가 키키 차라리 원거리 공격을 쓰겠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로아에서 바드에요 검 따위 쓰지 않죠 카푸 들고 싸운다구요 네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왜 보내요 오늘 내가 내일 예쁘네 냥냥 눈 뜨거다 제일 귀엽네 아 아이 포동포동한 내 배절 흠 흠 이대부터 닐꺼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